오래전에 태양광 20W 패널을 휴대폰 전원 및 보조 배터리 충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을 소개합니다. 제작 후 수년이 흘러 패널에 세월의 흔적이 많네요. 염소가스 발생 때문에 개방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해 수년 동안 전해수 만들 때 사용 중입니다. 오래되어 18V를 5V로 변환해 주는 자작회로 아래쪽 철로 된 부품이 산화되어 녹이 있네요. 4.2V 리튬이온 전지가 충전이 다 되어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. 해당 태양광 패널 장치로 만든 전해수입니다.